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한국살이 주인공 우리 빅투아르의 일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희 씨요? 얼음? 냉수나 잘 새벽 4시에? 아 이게 있어요? 네? 제 여자 이름은 샬롯 그리고 제 여자 이름은 라페엘 그리고 6살 너무 아름다운 가죽이다. 예쁘다. 큰 아들이야? 뭐? 뭐?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상윤차. 프랑스의 수군. David입니다. 프랑스의 수군. 제 여자 이름은? vind 오.. 불이 났어? 다음 날에 든다 전기차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왜 이렇게 이제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 바다의 바다의 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가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을 때 그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친해도 같이 살자고 집으로 이렇게 선뜻 오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와이프랑 아이까지 있는데 우리 둘이 더 12년까지 존재했을 때 학생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때 상황이 엄청 심하다고 해서 혼자서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지금 현재 상대 1.5kg 새로운 상대 2np 최근에 상대 2np 전화 1.5kg 53.8kg 1.5kg 시장 5.5kg 1.5kg 오늘 1.5kg 더 뺀다고요, 여기서? 52.5? 무슨 체조하는 분들이... 그치, 개 차량을 해야 되는... 아, 잘한다. 자, 천천히. 1kg 이상.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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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맛, 얼음, 레몬 맛, 얼음...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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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아, 몰랐는데 두 분이 굉장히 다장하시네요. 딘데이 씨 좀 같이 해, 이렇게. 도와 좀 걸어주세요, 말 좀 걸어주시고.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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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는데. 진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 궁금하네요. 제일cómo달지 않네요. 1.5kg. 2.5kg. 3.5kg. 6.5kg. 파트너 Field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했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디예요? 나 지금 한 스쿼트. 아, 스쿼트. 아, 스쿼트. 오오오! 찾지? 아, 뭐죠? 안녕! 안녕! 아, 삭제 startupsgets 시나리아 사과 50 sorow,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안 좋지 않나요. 와, 되게 유연! 너무 맛있구나. 와, 그래서 체중을 재고. 외국에 대한 대수로 한계에 대해 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도전우스는 아주 한번 그의 성인입니다. 한국어의 도전우스는 넘게 되었고 ~! 강좌의 도전우스는 조금 더 많이 보세요. 여기부터는 너무 길고 많은 도전우스에 대해 생각합니다. 배로의 도전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이야, 새로운데, 아, 새로운데요, 우리 기수분들의 어떤 한국생활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가 경마 선진국 중에 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좀 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유럽, if you, if you can have 10,000 people in the track is good. Last year for the Korea Cup and Korea Sprint, there was until 30,000 people at the track. 3만 명이나? 요즘 한국의 경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지고 있대요. 작년에 미국 CNN에서도 한 번 나왔고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믹두아리처럼 진짜 전 세계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죠. 과천 쪽이 오래 살았잖아요. 과천 쪽이 오래 살아서 많이 알죠.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가기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잘 꾸며져 있고 애들이 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잘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이랑 같이 가면 애들 스마일 볼 수 있어요. 밖에서 조금만 보니 그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손은 보도 재미있게 할 얘기예요. 야.. 저 말들은 이제 아침부터 훈련 시간에 더 이ferments FG를 알고 계세요. table 버튼ей 우와 말 탔어, 오우 말 타고 싶어 1, 1, 1, 1, 2대 1 오구 어, 너 말이 저렇게 가는 거 처음 들리는데 오우, 말을 안 들어, 옆으로 가 왜 옆으로 가 아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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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트 조금만, 조금만 오우, 잠깐만 왜 저렇게 말이 오우, 왜 왜 왜 옆으로 갔지? 어, 곧개를 안 가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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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대로야?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예상 본능적으로 뭐 일단 잠도 거의 못 찬데요. 하루 2시간? 그게 잠을 안 자니까 예민하지. 잠을 잘 자야 돼. 훈련하는 게 말이랑 사람이랑 호흡 맞추는 거구나. 앞으로 간다 앞으로. 오 뛴다 뛴다. 오 멋있다. 오 이거 이거. 괜찮아. 또 다른 말이죠. 나 근데 기수들은 다 자기 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한 말하고만 계속 경주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 봐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 호흡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는 240 호흡을 운영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얘기했거든요. 아주 빠른 마음을 들어요. 같이 뛰나 봐. 같이 뛰나 봐. 컴퓨티션. 컴퓨티션. 옥주기. 그냥 망치. 도전. 란. 워드 스푸. 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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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멋있어. 했는. . 아. 아~~ 아 아 !!!! 아 아 !!!! 아 아 !!!! 아 !!!! 푹에 이가 fraud ! 네 이가 알아요 nervous... 이사피 비타지 비타지 아 잠깐 이렇게 퇴근이라고요? 퇴근이에요? 퇴근이요? 하나 더 건들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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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퇴근 진짜 퇴근 불은 더 적어 퇴근 유리 퇴근 퇴근 다 네? 뭐지? 뭐지? 맘이? 팁이재? ест입니까요? thirds입니까요? 하면은? 텅? 마리, 마리 아 이렇게 교감을 해야지 너가 좋은 챔피언, 마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났을 때 또 알아보고 그래요, 마리? Like maybe the smell or your voice or how you react 어머, 뽀뽀해 가만히 있는 거 봐 좋아한다 이렇게 스크츠기도 스크츠 프리즈 프리즈 나라 같은 아스파트? 오,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신비롭게 생겼다 털 색깔이 너무 예쁘다 스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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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 성적도 좋고 이뻐할 수밖에 없죠 스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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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 대비자 먹는다 너무 귀엽다 밥 찍는 사람이 최고야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 얼마나 시간을 해?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렸어요. 진짜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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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응? 널콩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널콩? 컨디션 오케이? 스타트. 저기 어머나 야외 보여. 갈비뼈 다 보여. 아 다쳤네. 어머 어디 뼈가 보여요. 다쳤어. 다쳤어. 현장. 셋. 무. 너네네. 남한은요. 현장. 우리나라 최강자는 돌콩이 매번 케이라리의 컵 클래션. 이렴aut이 보다 우리의 첫 시절 전해드렸습니다. 저가 정말 великое 올라왔습니다. 지금 잘 이 첫 시절에서 첫 시절의 첫 시절을 선택했습니다. 100%가 없었고, 쇼텟이 갔었고, 쇼텟이 갔었고, 정말 최고의 쇠발입니다. 어머 근데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피아노.. 안해봐요. 잘하니.. 안해? 날은 마트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기술상에서 이렇게 잘하는 말이 닿치면.. 엄청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빨리 키기! 너무 쏙쏙! 조금 더 슬러져서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 더 높아. 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저게 쿨 이상이다 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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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을 원하는 colline 잘했어 잘했어 누나 Quand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이 손적으로 돌아가군요 그런데 저iert 이게... 걷는 시간 많고. 이후에 걷는 5년이 일어나고, 걷는 여성은 바he przering. 3-4년은 더 괜찮을 거 같아요. 내가 노력할 것 같아요. 프레임 64년 동안 프레임 4년이 ako EURO RESTAURANT 아, 진짜 배고프 똑같다. 조금 더 합니다. 한 러코아리 주인공 좋은 러코아리 러코아리 세가 올 때 그렇지, 그거 먹어야 힘을 내지. 저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안녕하세요. 주문이 신고요? 네, 오늘. 생선주의도 있고요. 오케이. 생선주의도 있고요. 네, 하나. 하나. 이런 걸로 하나. 밥은 이제 돌솥에 또 물이 있어요. 돌솥밥, 영양 돌솥밥. 네? 엄마라 제가 그래도 고소하는 것입니다. 날 수술이 더 높아지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밥은 더 높아지는 많이 부담스때는 더 많이 ERIC이 더 많은 prosecutors. 다른 곳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더 높아지를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랑 가끔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50,500 53,800 감사합니다. 이게 몇 킬로까지, 몇 킬로가 커트라인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52kg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0.5kg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해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해야해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아주 낮아. 그래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가끔은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제가... 기수가 되려면 70kg 빼야 된다고 말해요. 70kg. 다이어트. 다이어트. And I can ride a horse. Yeah. 70kg. 말은 쌀찍기 하는 게 더 어떤. 생강지기도 있어요. 야, 디스 아나. 아나. 닭은 이제 더 써도 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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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갈비보기. 저 냄새 뭔지 아시잖아요. 수은. 수은. 진짜 싱거다. 감사합니다. 아멘 맥주 네 맥주 맥주 하나 아멘 한치 네 어서기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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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여러 병 근데 이게 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약오른다. 계속 약올리다. 너 계속 여기서 맥주 마셔? 하고 집에 간다면 문 안 열어줘. 이게 먼저 나왔어. 아 또 자글자글이야. 우리 아저씨 토이도 좀. 미, 너너너넛. 기수, 기수. 아, 기수? 예. 다이어트. 기수, 미. 네. 아, 진짜. 저 냄새가,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구스멸. 어? 매우 구스멸. 아, 미치겠네. 야, 나도 미치겠다, 지금. 땡큐. 아, 시애기 명태 주림. 맛있는데,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좀 약하죠. 돼지고기한테는 조금. 그게 앞에다. 그래, 앞에다. 내가 앞에다. 뭐야, 이거야. 야, 나도. 야, 나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기술이 돼서 고맙습니다. 음 와우 꾸메 안 돼 진짜요? 소스 어 양념업머뚜 근데 삶이 다이어트는 진짜 힘들겠다 양념업머뚜 삶이 다이어트는 진짜 힘들겠다 두번째 뱉니까 두 번째 뱉다 두 번째 뱉다 남자들이 아이고 ícios 한 점 정도는 좀 아하 어허 어허 신선으로 네 진짜 똑같이 네 미안해 신선도 있어 과정 아니 뭐 몇 점 안 먹었잖아요 아? 내가 다음 주문 다음 주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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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니까? 잘 먹었습니다. 잘 못 이기고. 그러면, 우리 저희는 오늘 오후에서 왔습니다. 다운. 마치고? 네. 마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좀 먹는 거죠? 네,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이도 없었어요. 오후 오후. 아무것도 안 먹고 얼음만 먹어요? 경주가 있을 때는? No, not for today's And after race Only Sunday Only Sunday 아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지 그러자 이런 Millennium 텔・ 부선 동거리에서 무섭을 탈直接 뒤를 말하러 먼저 우리? 안녕 부부. 안녕! 안녕! 오! 귀여워! 아 뭐야 뭐야 뭐야!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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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힌디! 힌디! 아이고! 잘했어! 아주 와! 아빠 들어올 때는! 네. 그렇죠. 집에 불에 타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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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같은 냄새일 건데. 아빠한테는 소리가 좋다고 그러고. 무엇일까요? 바로 2 condamnáb Gene. 저녁에는 잘chant여. 넌, 이거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되길 마셔요. 좋은 하루에 두 번씩 드세요. 정말 좋은 하루 되길 바래를 부탁드립니다. 모모, 멈추고. 응원히 마셔요. Daria, 제이게 быть? 미트호 빠지 아 널 싸워 왜 울 것 같지? 취한 건가? 애쓰럽네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아, 리, 르, 라, 디, 르 다행이긴 한데 친구가 있어서 한편으로 또 짠하네 수고했다 왜요? 하시기 돌아요 아 진짜? 거짓말? 네 우리 가족이 계신가요 한국에 계신가요 한간 한국에 계신가요 한국에 계신가요 한국에 있는 여성을 가고 하시는 분들께요 우리에게는 많이 알았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알았죠 하지만 제가 태어난 이 아이들만이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더 그랬어요. 더 보고 싶었지. 그리고 또 딸이니까 더 보고 싶었지. 미니디아... 뭐하는지? 네, 그 아빠가? 네, 네.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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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걸 좋아해. 이분은 말을 타는 분은 확실히 아니고 말을 탈 수 있는 분은 확실히 아닌데 말을 탈 수 있는 분은 확실히 아닌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입학. 잠시. 가사나. 자세히. 자세히. 이 분은 다른 분이 처음입니다. 카이 리락스의 오래된 것을 약속으로 이 분을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분이 에서 와사에 입사했다고요? 와사에 입사했다고요? 캐스터, 캐스터네. 아, 캐스터. 대박이요. 오늘 일요일까요? 네, 오늘 꽤 좋은 하루였어요. 오늘 저번에 경험이 많이 생겨요. 부산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마타임이 많이 생겨요. 날는 몸을 많이 생겨요. 날씨는 곧 강한 곳이었어요. 오늘은 어떨한 오후에 시켰어요? 네 가장 큰 경쟁이었어요. 동강이었어요... 아 동강이었어요. 자전에는 15일이었어요. 네네. 네네. 이천살을 산다니? 이천살이요. 3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 Winner가 되었다고요? 이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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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살이 고난의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이천살은 상대방의 주인공이에요. 아 inkensito 총담동끼 총담돕이 뭐야 총담돕이 무슨 동불위처동망치 같애 운명이 이마라 그런대요. 그래서 말이 규정상 절대 같은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말을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야 된다. 우리 아이디 이름 이거 하는 것처럼. 그냥 앞서. 앞서가 이제 말이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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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청월공주, 광속 엔진 이런 게 있었대. 그러니까 초월공주! 초월공주! 정말!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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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2007년 경주마 이름 중에 이제 아저씨라는 말이 있고 아줌마라는 말도 있었대요. 같이 경제 출전하면 3번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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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7월 17일. 프랑스 가정식인가봐. 아내분이 음식을 잘 하시나봐요. 네, 아주 좋아요. 당연히. 저는 잘 못하지만 아주 잘 먹었어요. 아, 안타깝다, 진짜. 보통은 치킨이 아니지만, 랩입니다. 정말? 네. 저게 맛있으면 뭐해 많이 드시도 못하는데 We don't have those kind of things in England and in work places We don't have those kind of things Because you make me try and eat You've been eating a lot of food You've been eating a lot of food One, two, one I chose you Tray my money, easy money Tray my money Ah, it's so close to me It's so sad It's so sad It's so bad David, do you want to keep with me the diet? No, thank you Cucumber salad Only this So, Joan has his cucumber salad Only this No fat 진짜 힘들다 물 덜어먹어요, 혼자 먹거든요, 팜 없어 속상해네, 생각 But I know I will enjoy it one day, so no problem Oh, I was so hungry I was so hungry We are good It's like a salad I think I'm just like a salad Oh, I got a salad I'm like a salad I don't know Why you tell me you tell it Yeah – 야, 두껍. – 아, 정말, 정말. – 네, 나. – 아, 나, 나도. – 되게 짠한데, 얄밉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말해?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까지는 그래 감염 못하면 아예 최종을 못하나? 그래서 if I don't do the like 52kg for my ride I can get the suspension of fine 사람 뺐다고 벌금도 내요? 왜? 어쨌든 감량 못하면 출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출전도 못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하도 나고 속상하고 진짜 배도 뭐 진짜 짜증나겠다 고납 4등급 첫 700유패 경주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공작과 한가운데서 6번 선 스타트 어? 빅타르 뛰네요 아 뛰네요 3번 말 어 빅타르 아 성공했네요 아 최종 경영장 성공했어요 에코빌 에코빌 3번 말 어 빅타르 3마리가 조금 출발하고 있고 외곽도까지 6마리가 앞서있습니다 안쪽에서 1바진차 선두로 이 코너를 빠져나가고 있는 1번 아위커전처럼 쳐져있는 4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은 12번 빅트리플과 9번 트윈젠트가 두 쪽으로 쳐져있습니다 아 직선주로 마지막 직선주로에요 2번 피곤 이게 좀 더 걸리는 도착 오옹! 야 에코빌! 오오오오 에코빌! 에코빌! 3번 에코빌 바깥쪽에서 10번 황금 럭키가 3번 에코빌과의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에코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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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10번 황금 럭키 그리고 그 뒤를 12번 뒤로 와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어 다비드 다비드 경기다 다비드 5등급 1700m 경주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가로 스킬 가로 스킬 가로 스킬 바깥쪽 3번 황금 럭키 가로 스킬 이 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비드 치고 나오네 튀어나오네요. 1번 가로 스킬 단독 선두 6번 만에 하나 바깥쪽 7번 최강신기 최강신기 1번 가로 스킬 선두 1번 가로 스킬이 안쪽에서 반 맞은 채 앞선 채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비드 1위에요. 다비드 1위인데 오오 최강신기 황금 럭키를 제치고 가로 스킬이 100만 원 에 sweetness 그냥 치 한국어 전국이 제일 많이 왔어요. 한국어 전국에서 이제는 제품들에 와서는 해외가족스러워지면. 하지만 한국어 전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국어 전국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그 전국에 대해 잘uni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그냥 내게. 한국어 전국에 대해 정말 즐거운 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